공주 공주면 또 이야기라도 해 얘가 뭔가 최종보스 느낌인가? 계속 나오는게? 자 이제 3스테이지 갑니다. 오 이제 공중전인가? 아 옷 이쁘다 이것도 매 판마다 옷을 갈아입는게 또 신선하네요 푸딩 푸딩 제가 라이벌이죠 어? 베베님 들어가시게요? 잘자요 아 다 리포터에요? 왜 이렇게 찡찡거려? 왜 이렇게 찡찡거려? 아까 쭈쭈할 때 여자사람 손님이 날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 점점 어려워져 다 맞췄어 아 다 맞췄어 아 다 맞췄어 분해 분하다 분해 아 아 헤이 헤이 쭈쭈 하 das 하 하 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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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네 리조님 주무세요 잘자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경찰이 아니라 리포터예요? 화사합ט 경찰 맞죠 여기는 음 근데 왜 경찰이랑 싸우는거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кра 옆집 Wür 유력 아 이게 말을 자꾸 바꿔갖고 더 헷갈려 추라 그랬다 찡이라 그랬다가 하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한번 틀렸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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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그쵸 이정도면 괜찮게 하는거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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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아, 저기가 방송국인가? 1999년도 게임 제가 군대 간 해군인 2 7 8 11 11 12 14 16 아 1탄 때부터 출연을 원했었는데 불발드에서 2탄에 출연할 수 있었다구요 아 좋아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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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먹고 있어 아니 나 박자 이렇게 살짝 꼽으면 못하겠더라 오빠 아 기이한 경험을 하고서 방금 가위 눌리고 깬 상태라구요? 어 제보해주세요 제보 섬님 틀릴까봐 채팅치기 꺼려질점도 아니에요 맘껏 치세요 아 아 아 아 나 이거 엇박을 못하겠어 엇박이 너무 힘들어 엇박이 정박은 하겠는데 엇박에서 자꾸 틀려 아 아 이 어휴 맨날 배고프님 무슨일을 겪으셨길래 아 이거 보시면서 소름을 떨쳐내십시오 아 로저 아니 지금은 보셔도 제가 읽기가 힘들어요 고고고! 고고! 달려! 가자! 슈! 업! 쥐! 라인! 쥐! 쥐! 아우! 왜 이러나? 박자를 자꾸... 꽉아! 슈! 슈!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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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이거 이렇게 빨리 하라고? 이거를? 미치겠다... 어! 구해야 돼! 구해야 돼! 치어리더! 좆! 손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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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voisっと 사건이게있다 아나 fora 친절신 너로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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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못 구했어잉! 아! 한 명 못 구했어잉! 예! 어! 구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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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! 아! 타고 갈 수 있었는데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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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신나! 이럴 때 진짜 신나죠 그트! ёлGV 의자님! 마이클 잭슨 크크크크 형 뭐 이렇게, 뭐야 여기 ㅎㅎㅎㅎㅎㅎ 빙판장이야? 어? 뭐 이렇게 미끄러져? 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포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초기 갓게임이다 이거 이우 히히히 힘찬 유튜브 방송 했는데요 뭐야 아 아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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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와 지린다 와 노래 진짜 좋다 이거 따안 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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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 마이클 잭슨과 함께 라니 이야.. 그쵸 구했으면 됐지 와 좋다 와 막 벅차 막 이야 좋다 와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니 와 진짜 마이클 잭슨과 같이 춤춘 기분이야 아 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명작이 어떻게 1999년에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지? 스페이스 채널 넘버 5라고 1999년에 나왔던 게임입니다 스페이스 채널 넘버 5라고 아 뭐야 베비님 죽으신다며 아직 안잤어요? 못 끊겠지? 하하하하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마이클 상쾌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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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자꾸 엇박으로 나와 아 뭐야 야 미쳤어 야 아유 이 씨 뭐야 미쳤어 이걸 어떻게 해 뭐야 어 어 아 끝났어 끝났어 첫 게임 오버 하 어 왜 이렇게 어렵냐 점점 너무 어려워진다 다시 할께요 트라이 어겐 어 너무 어려워 아 그리고 엇박 나 엇박 너무 싫은데 엇박 너무 싫어 어 어 어 헉? 헉? 저는 제 프레시에서 미션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미션의 기회를 힘들게 하네 진짜? ㅋㅋ 손님 잘하셔서 게임오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, 업박이 계속 나올 줄이야 아, 아, 네. 업박이 너무 많이 나왔어, 요번엔 다시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수국의 기회를 다 들어있어 사자의 기회를 다 사자! 지금 뭐 할 줄이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섯번 틀리면 끝나는 거야 네 들어가세요 집중해 집중해야돼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돼 엇박 잘해야돼 엇박 아예 틀리지 말아야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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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두 번 남았어 두 번 남았어 오 한 번 늘렸다 나로德 랩 했는데 어 왜 ㅎ 반대로 하는 거야 뭐야? 이 영상은 잘 안오네. 레프트라며! 아. 아.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. 아. 자. 이렇게 듣고 오네. 레프트라 그래서 레프트 했더니 와. 아. 아 이거 또 해야 돼? 아. 아. 아아.. 이 뒤통수를.. 이렇게 맞다니.. 이게 최종보스인가요 얘가? 아우 사이, 얻을 때까지 있다고요? 엎박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. meio 처붩고 다시 왼 느끼지 말아 . 왼면리инки 아 너무 틀렸다 괜찮아 깰 수 있을 것 같아 반대로 하라는 거죠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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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잇 아잇 아하잇 하아 그래도 깼어 그래도 넘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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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차가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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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좋아 어? 아 왜 좋아좋아 깨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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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? 하이 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입에서 단내가 나네 이제 한 뭐야 뭐야 왜왜왜왜 어? 함정이야? 함정카드야? 앗 아 아 아 이위우우우우우 으흐 아 비끼라 히어 뺌! 뺌! 뺌 że 비키라고 여기서 비키라고 비키라고